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즈모에서 온 짐벌 언박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2019년 3월부터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1월부터 하려고 했고 그때부터 갖고 싶은 게 사실은 짐벌이었거든요. 제가 탐사 켰다가, 이렇게만 키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원래 짐벌은 갖고 싶었고요. 오즈모, 짐벌 추천은 그저 대상에 의해서 추천을 해주셨다는 것들이 기억하고 있다가 샀는데 14만 3천원인가? 15만원은 안 주고 한 것 같아요. 그치?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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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번 짐벌다. 이렇게. 이제 한번 짐벌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잘못해봤자. 옆으로 달린 케이스 이렇게 붙이는 기척들 설명서 피지아이 오에포 피지아이 오에포 피지아이 오에포 주머니에 보트 접착 상태가 dotted 핸드폰은 고정은 헨드폰을 고정해 뷰러 이렇게 하면 제가 영상을 찍을건데 이렇게 하면 제가 영상을 찍을건데 오죽 이걸로 찍은 영상은 쫙쫙 보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이 휴대폰을 여기다 생각하고 하면 이렇게 가겠다 먼저 롤들 구르보 soap 진행 1 2 2 Elliot 다음에는 영상을 찍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